사우디카 타일랜드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빨간서측입니다 방콕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저희가 올해 방콕에서 첫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팬미팅 때 방콕팬 여러분들의 열 여러 환호와 응원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네요 이번 동년에는 신곡을 포함한 볼빨간서측의 명곡들을 많이 부르실 수 있으니깐요 모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7월 13일 눈스타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조건나카 아지야! tout de vous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간다